저는 경상북도 개발공사 고객 홍보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정훈 과장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개발공사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상북도 개발공사는 경상북도 산하공공기관으로서 경상북도의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상북도 개발공사는 국민의 공리 증진과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청, 도청 신도시 사업이 있는데요. 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을 위해서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안에 수립된 땅들을 저희가 매입을 한 뒤에 택지를 조성을 하여 민간에게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명동급 사회과의 위기관과의 특혜는 활동입니다. 경상북도 개발공사 사회 공헌팀은 어떤 공헌을 활동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저희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저희 고객 공헌팀에서 사회 공헌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는 청소년 장학금, 영유아 보육비, 지역아동센터 지원, 미흥 모자 시설 지원 등을 하고 있고요. 농촌 안심 골목길 조성을 위한 태양광 벽부 등 설치 공사활동, 그리고 도민들에게 일손이 필요한 경우 저희가 농촌 일손 돕기 공사활동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개발공사 사회 공헌팀에서 약 11만 명 외국인 중민 사회 공헌팀에서 약 11만 명 외국인 중민 사회 공헌팀에서 경상북도 개발공사에 있는 어떻게 정보 제공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타깝게도 현재 지금 경상북도 개발공사 홈페이지와 팜플렛스 외국인들을 위해서 자료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돈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 과정을 위해서 정보 제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는 올해 GBTC 사다리라고 저희 사회공헌 활동을 브랜드화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전무기관인 동동고군의, 적십자, 공사센터 등과 연계하여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